신혼부부 같지 않니? 원래 신혼부부들은 이럴 때 여기 단아도 살아? 나 미쳤어! 선 정확히 그어놓고 잔다니까? 우린 지킬 건 지키는 사이예요. 먹자골목 전체가 위기야. 허물줄하고 법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야? 여긴 정말 안 되겠다. 착한 아이 혼자서는 안 되나 봐. 6개월만 버텨봐. 그때까지 버티면 정가 무너져. 단아야, 너 지금 뭐 하는 거야? 현수 어떻게 할 거야? 사원으로 받을 거야, 말 거야? 제가 어떻게든 이 골목 지켜볼게요, 네? 딱 한 번만 저 믿어보시면 안 됩니까?